3인칭 시사시점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오늘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 아마 다들 유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어떤 분은 밥하다가 오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일하다가 오시고 길거리에서 운동하시다가 들으시다가 또 오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유족들께서 기자회견 하셨는데요. 기자회견 이후에 좀 어떻게 될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참 어제 유가족분들께서 참 여신 기자회견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마 눈물로 지켜보셨을 텐데 진심어린 대통령 사과 등 6대 요구사항 발표하셨잖아요. 그래도 국회는 오늘 바로 여야가 국정조사에 전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실하고 정부는 혹시 반응을 보였습니까?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어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자와 책임범위, 법적 가해자가 명확하게 되면 유족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한 게 있어서 후속 관련된 발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좀 취재를 했는데 오늘은 경제수석 브리핑만 있었고요. 나머지 대통령 비공개 일정들이 있어서 특별하게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별다른 입장은 없었다. 이제 이런 입장이 좀 나왔고요. 그러면 여당은 좀 어떨까 해서 여권 관계자들 취재를 좀 했더니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정부의 입장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정부가 나름대로 선지적으로 애도기간 선포하고 또 대통령이 매일 조문을 했고 그리고 또 종교행사 등에 참여를 해서 죄송한 마음을 피력하면서 사실상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 이상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족들은 진심어린 대통령의 사과 뭐 이런 것들을 원하고 계시는데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신 것 같았습니다. 다만 오늘 한덕수 총리가 오전에 중대본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늘 외국인 한 분의 시신이 운구가 되면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가 되게 되고 정부는 앞으로도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서 유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월드컵 거리 응원전에서 내일 월드컵 거리 응원을 하게 될 텐데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10월 29일 할로윈 축제 때 정부가 이렇게 안전조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회안이 또 들었습니다. 당연히 참사는 없었겠죠. 그렇게 했었다면 신은균 변호사님 지금 들으시다 청취자분들 중에서요. 5561번님께서 언급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 아닙니까? 무시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에 언급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사실 이런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온 국민이 똑같은 마음으로 다 애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는 국가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게 좀 미온적이었고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미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말도 중요하지만 저는 말보다 행동에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과의 말조차도 인색하다 보니까 더 문제인 것인데 저는 인사조치 내지는 그런 정무적인 책임들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한 해는 계속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의 화살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고 최종적인 무한 책임을 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돈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배상을 어떻게 하겠다. 그걸 또 보상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이제 적법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저는 글쎄요.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국가의 소홀한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이 어떻게 그 돈으로 사실 교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가족들은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애도에 대한 것과 또 정말 진정성 있는 조치 그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인데 저는 과연 국가가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윤선 기자님 소개해 주신 대통령실에 어제 고위관계자의 말씀이라는 부분 책임자와 책임범위 법적 가해자가 명확하게 되면 그다음에 정당한 보상, 위로 이런 얘기 너무 법적인 이야기 아닐까 그러면 사실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족을 이렇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잃은 그 유가족분들이 이런 반응, 동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전혀 동의가 좀 안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제 기자회견 하셨던 분들을 유가족들을 이제 기자들이 직접 접촉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NGO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을 좀 할 수 있는데 지금 유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유족들끼리 좀 만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리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황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보내줘야 될지 아직 그 손을 놓지 못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어제 기자회견에 나서신 거고요. 그러면 정부가 이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유족들께서 좀 어떤 위로와 위안을 삼고 이렇게 밟아갈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돈 문제 그다음에 장례 절차 처리한 거 영수증을 주면 사후에 정산해 주겠다 이런 식의 태도였기 때문에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오스트리아 국적자인 한국 분 여기 한국에 공부하러 오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랄 때부터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예스와 노를 확실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시면서 펑펑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지금 보면 어찌됐든 이렇게 계속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자회견 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울었잖아요. 그런데 총리실,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 유관기관에서는 일체의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족들한테 뭔가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최우선 요구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돈이 아닙니다. 배상 아닙니다. 그런 건 상관없다고 하시고요. 진심어린 사과와 공동의 추모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가족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가슴에 꽂히는 게 이 참사를 함께 겪지 않은 분들의 어떠한 미사여구나 어떠한 위로도 사실 마음이 와닿지 않는다. 함께 피해를 겪은 분들이 서로 만나야 뭔가 위로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장윤선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유가족분들이 모이지 않게 혹은 모이실 수 있는 어떤 행정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제는 사실 38가족이 모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 이후에 더 많은 가족들께서 연락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민변에게 연락이 와서 지금 한 50가족분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모이고 계시고요. 앞으로 더 많은 가족분들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모였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연대의 말씀을 꼭 좀 전해주십사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잘 홍보가 안 돼가지고 연락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행안부가 연락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안부가 하면 한 30분이면 유족분들 다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역할을 안 하니까 유족분들 다 흩어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함께 모일. 그래서 이걸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침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재난 발생을 하면 48시간 안에 모이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혀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도 좀 문제여서 차제 국회에서 이런 걸 만들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어제 유족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도 한데 처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이를 찾으러 연고도 없는 지방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취재할 때는 행안부에서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가족들이 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아이가 가 있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다시 와야 되는. 아, 그건 차고였던 건가요? 차고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가족들을 다 이렇게 흩어넣는 방식으로 했다면 이것 또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겠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분들께서 오해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계시고요. 사망진단서가 나왔는데 아이가 언제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행정적인 문제들 포함해서 특히 합동분향소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한테 물어보거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의향을 묻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추모를 시작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가족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사실 세월호 참사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저도 현장에서 피해자분들 많이 접하지만 변호사님들도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정부가 그냥 유가족분들 이렇게 말씀 들어드리고 곁에 있어드리고 야단치면 야단 맞고 이랬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도 이렇게 유가족분들이 모이시는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실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활용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려는 분들이 활용하시겠다 그러면 정말 돌아가신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마 감히 그런 생각 못할 거고요. 정치적 활용이 될 것을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또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면서 못하게끔 하는 이런 좀 과민한 반응도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과민 반응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서 핵심이 국가가 당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왜 막지 않았냐. 그리고 왜 그 이후에 수습하는데 왜 이렇게 좀 아니하냐. 이게 문제의 핵심인데 지금은 유족의 동의 있는 공개냐 동의 없는 공개냐 일루 논점이 옮겨붙으면서 사실 문제가 됐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동의하는 유족들은 공개하고요. 동의 안 하는 분들은 공개 안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게 있는 것이고 사실 이상민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연락처 갖고 있는 명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거짓 논란이 있었는데 아니 대통령께서 1대1로 붙어가지고 섬세하게 촘촘하게 챙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행황부 장관이 연락처나 명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으면 연락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보고를 왜 국회에 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못했는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유족들의 신뢰를 자꾸 깎아먹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이라도 정무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좀 문제의 핵심을 좀 더 다가가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영순 기자님 어떻게 이번에는 좀 유가족분들이 더 상처 입으시지 않게끔 사태 해결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기로 하죠. 진인규 변호사님 어떤 뉴스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의 협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 야당과의 협치가 가능할지요. 아니 그 대통령실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하고 25일에 만찬한다는 예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야당 지도부와는 전혀 계획이 없는 모양이죠. 보통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 여야 지도부를 모아서 또 외교안보 이슈 또 특히 지금처럼 대외 위기가 심각한 시기에는 여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인 국민의힘 비대위와 만찬의 회동을 예정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이미 시작된 연말에 예산 정국을 논의할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참여하는 주체가 야당이 좀 배제되고 여당만 모아놓고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협치가 좀 더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말씀은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예산 처리가 중요하다, 임박해 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야 협치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여야의 가장 큰 갈등의 모습들이 예산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국정조사를 놓고서 사실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사를 다 보고서 필요하면 논의하자라고 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로 국정조사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됐었거든요. 저도 아무래도 사실 여야가 너무 대립 일변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협상이 좀 어렵겠다라고 저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어떻게 극적으로 이렇게 좀 타결이 됐다고 해서 참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지금 여야의 그런 협치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영선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야 협치 어쨌든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 민주당 사람들 물어봤더니 이 땡땡들이랑 밥 먹겠어? 여전히 이 땡땡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군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부와 대통령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그렇게 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같이 할 생각이 있으면 본인이 실수한 것을 좀 사과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계속 일을 키우고 있고 mbc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강대강 대결 구도로 나오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협치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협치에 앞서서 저는 이 부분 되게 우려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예산과 이런 국정조사를 자꾸 연계하는 그런 워딩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한국 정치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예산은 예산대로 저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하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연계식으로 그런 협상 전략을 쓰는 것은 조금 국민들 보기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신인규 변호사 같은 분이 빨리 국회로 가시고. 좀 상식과 합리가. 특히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안타까운 참사가 정치적 거래의 한 부분으로 이용된다는 것 참 받아들이시기가 힘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장윤선 기자께서 짚어주신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당대표 측근들을 향한 검찰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 이것도 여야 협치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 아니냐라는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 대한 수사,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국회를 압수수색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이고요. 지금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접부심도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장경태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상황에서 사진 촬영에 조명을 사용했다. 이래서 이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최고 권력 아니겠습니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수사 내지는 고소고발로 풀려는 것 자체가 이건 국민들에게 큰 설득력을 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봐서 사실 정치로 풀 것은 정치로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의 사법화 늘 문제가 되어오던 거 아닙니까? 좀 더 심해진 것 같죠? 최근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재명 대표 측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소위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발 친문 게이트라고 어떤 언론을 쓰던데요. 여하튼 지금 날마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걸로 보이고 여의도 정치권 취재를 해보면 연말 연초에 최소한 20명 내외의 이런 사건들이 연루된 정치인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틀에서 보자면 이 사정정국이 실제로 협치에 큰 도움이 되긴 어렵겠죠. 네. 뇌물이나 부패 당연히 있다면 밝혀져야 하고 수사받고 출벌받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과연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야당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글쎄요. 비리나 부정부패는 여야가 없고요. 아마 민주당에서 좀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아마 형평성식이 좀 있을 겁니다. 왜 이제 민주당만 하냐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만 여야 없이 구분 없이 저는 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는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꼭 고소고팔 내지는 대통령실에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수사 일변도로 가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인칭 시사시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신인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